자, 첫 번째 단어 보세요. 자, 이모션, 이모션, 쉬쉬, 쉰. 그래서 이모션,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모가 감정에 북받쳐서 울고 있어요. 이모가 왜 울고 있을까 느껴보세요. 아, 감정 때문이구나. 그래서 감정이라는 뜻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 같이 해보죠. 이모션, 이모션, 이모우션. 이모가 운다? 감정 때문에. 이모션,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포지션. 자, 위치라는 뜻입니다. 감독님이 각자 위치로 포지션. 너는 일로로 가고, 일로로 가고. 각자 위치로 퍼지라고 하는 거예요. 포지션. 같이 해보죠. 포지션. 포지션. 자, 그래서 위치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각자 포지션에 맞춰서 포지션이라는 뜻, 이렇게 한국말로 돼가지고 잘 쓰이고 있어요. 자, 모르면 그냥 포지션. 각자 위치로 퍼지세요. 자, 위치로 퍼지는 거예요. 위치. 자, 다시 한번 포지션. 자, 다음에 너즌. 자, 너즌. 자, 이것은 아와 어의 중간 정도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어, 너즌. 너즌. 그리고 이것은 스와 즈의 중간 발음. 그래서 너즌 하면은 12개예요. 자, 열 개를 샀는데 두 개를 더 줬어요. 더 준. 자, 두 개를 더 준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개를 더 줘서 열 두 개를 갖다가 너즌이라고 불러요. 한 다스라고도 부르죠. 다스. 그래서 너즌 하면은 12개. 같이 해보죠. 너즌. 다시 한번 너즌. 두 개를 더 준. 즉, 12개예요. 12개. 너즌. 다시 한번 너즌. 12개. 그 다음에 데미지. 자, 손상. 피해라는 뜻입니다. 자, 댐이 있어요. 댐이. 쥐가 막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손상을 입었죠.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상, 피해. 같이 해보죠. 데미지. 데미지 때문에 손상, 피해. 다시 한번 데미지. 손상, 피해. 자, 그러면은 전체 복습 한번 해보죠. 이모션. 이모가 왜 울고 있죠? 이모션. 자, 감정이죠. 그 다음에 포지션. 각자 어디로 포지션? 위치로 포지션. 위치. 자, 너즌. 자, 두 개를 더 줘서. 열 개에 두 개를 더 줘서. 열두 개죠. 그 다음에 데미지. 데미지들이 막 파먹어가지고 손상, 피해를 입었어요. 손상, 피해. 자, 이모션. 자, 이모가 우세요. 왜? 감정에 북받쳐서. 감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포지션. 포지션. 각자 위치로 포지션. 위치. 너즌. 자, 더 준. 열 두 개를 더 줘가지고 열 두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 두 개. 그 다음에 데미지. 아, 데미지 때문에 손상, 피해를 받았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